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어머니와 어린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살림은 몹시 가난했죠. 하지만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남의 일을 해주고 품삭스를 받았어요. 오늘도 어머니는 산 아랫마을의 잔치집 일을 도와주러 집을 나섰습니다. 얘들아,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빠와 뉴 동생은 손을 흔들며 어머니를 배웅해드렸어요. 어머니는 부지런히 고개를 넘어 잔치집으로 갔습니다.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먹고 마시고 놀았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했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잘 놀고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머니의 일도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잔치집에서는 어머니에게 맛있는 떡을 많이 싸주었죠. 어머니는 떡광조리를 이고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이미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숲속에서는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어머니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흥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에이, 그 깡주리에 든 게 뭐지? 호랑이가 입맛을 다시며 물었어요. 아, 떡이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가 얼른 떡을 꺼내어 호랑이에게 주자 호랑이는 사라져버렸어요. 어머니는 무서움에 떨며 다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자 조금 전에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아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또 떡을 하나 꺼내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먹으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이러다가 아이들에게 줄떡을 다 뺏기겠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길이 더 먼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빨리 걸었지만 고개를 다 넘으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때, 어흥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 전에 그 호랑이가 또 앞을 막았습니다. 아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또 떡을 주었어요. 그 뒤에도 호랑이가 계속 나타나 결국 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죠. 어머니는 빈 광주리를 이고 힘없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아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흥, 호랑이님. 이젠 떡이 없어요. 아흥, 아직도 배가 고픈데. 아흥, 떡이 없으면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살려주세요, 호랑이님.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어머니마저 잡아먹고 말았죠. 하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배가 고픈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배를 깔고 엎드려 궁리하던 호랑이는 문득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린다고 하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 집으로 빨리 가서 아이들마저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걸쳤어요. 흰 수건도 머리에 둘렀죠. 이 정도면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할 거야. 호랑이는 쏜살같이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하나 반짝반짝 빛났어요. 흰 쪽이구나. 한편 집에서는 오빠와 누이 동생이 배고픈 것을 참으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게 말이야. 오늘은 꽤 늦으시네. 잔치집이라 일이 많으신 모양이야. 잔치집에 가셨으니까 떡도 많이 얻어가지고 오시겠지? 그럼,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아.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가 오셨나 봐. 그래, 이제 오시는 모양이다. 오빠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정말 어머니인가 알아보기 위해 귀를 기울였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빨리 문 열지 않고 뭐라니? 어서 열어다오. 호랑이가 마당에 들어서서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동생이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빠가 동생의 손을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말렸죠. 가만히 있어봐. 아무래도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문 밖에 대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자 호랑이는 잠깐 망설이다 둘러댔어요. 하루종일 추운데서 일을 했더니 감기가 든 모양이다. 오빠, 엄마가 감기 드셨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빨리 문 열어드려. 동생이 재촉했지만 오빠는 그래도 의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문구멍으로 눈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 눈인가 보고서 열어드릴게요. 호랑이는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댔어요. 오빠와 동생은 그 이글이글 타는 듯한 빨간 눈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 눈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눈은 그렇게 빨갛지 않아요. 고추를 빻다가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그렇단다. 호랑이는 다시 이렇게 둘러댔어요. 이 말을 듣고 동생은 또 문을 열자고 했습니다. 오빠, 그만 문 열어. 고춧가루 때문에 엄마 눈이 빨개졌대잖아. 그래도 오빠는 그래도 오빠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말했어요. 그럼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우리 엄마 손이면 문을 열어드릴게요. 그러자 호랑이는 손을 문구멍 안으로 쑥 들이밀었어요. 누런 털이 난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요. 우리 엄마 손에는 털이 없어요. 빵알을 지었더니 쌀겨가 묻어서 그렇단다. 어서 문을 좀 열어라. 마음 착한 동생은 또 오빠를 졸랐습니다. 오빠, 엄마가 불쌍해. 어서 문 열어. 오빠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문고리를 따자 호랑이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너희들 배가 많이 고프지. 엄마가 얼른 저녁 지어줄게. 호랑이는 밥을 짓는 척하며 아이들을 언제 잡아먹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어? 우리 엄마 같으면 방으로 들어올 텐데 아무래도 이상해. 오빠와 동생은 부엌을 내다보았어요. 어? 오빠, 저게 뭐야? 어? 저거 호랑이 꼬리잖아? 치맛자락 아래로 호랑이의 긴 꼬리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어서 다 알아내자. 오빠와 동생은 가만히 뒷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뒷곁으로 재빨리 숨었죠. 뒷곁에는 키가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어떤 녀석부터 잡아먹을까? 호랑이는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은 어느새 도망가고 없었죠. 에? 요원들이 어디 갔지? 호랑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벽장과 장롱 속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동생은 보이지 않았죠.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갔구나. 진작 잡아먹을 걸 잘못했어. 호랑이는 밖으로 나와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어디 있니? 어서 저녁 먹어라. 아이들은 나무 위에서 호랑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숨어 있었죠. 맛있는 떡도 있다. 어서 와서 먹어라. 호랑이는 마당에서 아이들을 찾다가 뒤켓 들어갔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호랑이는 마침내 나무 옆에 있는 우물가까지 왔어요. 요거들이 어디 숨었을까? 멀리는 못 갔을 텐데. 우물 속을 들여다본 호랑이는 아이들을 발견해내고는 반색을 했습니다. 으으 옳지 찾았다. 너희들 왜 구석에 들어가 있니? 나무 위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물에 비친 것도 모르고 호랑이가 물었어요. 얼른 나오너라.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끌고 나올 테다. 아무도 없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소리 지르는 호랑이의 모습은 너무 우스웠어요. 오빠, 저 호랑이 하는 꼴 좀 봐. 우리가 우물 속에 있는 줄 아는 모양이야.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호랑이가 동생의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려온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죠. 아니, 너희들 거기 있었구나. 비로소 호랑이는 나무 위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니? 떨어지면 어쩌려고 어서 내려 오너라. 호랑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오빠? 조금만 참아. 침착해야 돼. 동생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오빠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떠나지 않고 빨리 내려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어서 내려와. 너희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테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오는 날이면 영락없이 잡아먹히고 말 것이니까요. 마침내 호랑이는 나무를 붙잡고 앞발을 쳐들었어요. 두세 걸음 올라온 호랑이는 낑낑거리며 계속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더 이상 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호랑이는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다가는 다시 미끄러지는 일을 계속 대풀이했어요.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들은 그 모습에 안심했죠. 금방 올라와 자기들을 잡아먹을 줄 알았던 호랑이가 엉덩방아를 찢는 것을 보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빠 또 미끄러졌어. 저것 좀 봐. 동생은 호랑이를 손가락질 하며 웃었어요. 어디 한번 놀러와봐. 아마 너같이 미련한 호랑이는 밤새도록 애를 써도 못 올라올 거에. 동생이 약을 올렸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났죠. 이것들 봐라.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냥 올라오려고 하니까 자꾸 미끄러지지. 우리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는데. 오빠가 꾀를 내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었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호랑이는 그 말을 고지 듣고 부리나케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참기름을 찾아가지고 발바닥에 잔뜩 바른 다음 다시 아이들 있는데로 돌아왔죠. 발바닥에 참기름을 바른 호랑이는 한발도 올라오지 못하고 주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엉덩이 내 엉덩이 다 깨지겠네. 동생은 그 모습에 재미있어 하며 또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오빠 저거 좀 봐 또 미끄러졌어 미련하기도 하지. 참기름을 바르면 더 미끄러운 것도 모르고 도끼로 발디딜 자리를 찍어놓고 올라오면 쉬울 텐데 말이야.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를 찾아가지고 와서 나무를 찍었습니다. 호랑이는 신이 나서 나무를 찍어 발판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다. 이제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생겼어. 오빠와 동생은 점점 가까이 올라오는 호랑이를 보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다급해진 아이들은 두 눈을 감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거든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어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동아줄을 꽉 붙잡자 그것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을 놓친 호랑이도 다급하게 기도를 올렸죠. 하느님 저를 살려주시려면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매달리자 동아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올라간 동아줄은 얼마 못간 툭 끊어지고 말았죠. 그것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넓디 넓은 수수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수수대에 찔리고 말았죠. 결국 호랑이는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고 말았어요. 지금도 수수대가 울긋불긋한 것은 호랑이의 피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랍니다. 한편 하늘나라로 간 남매는 하느님을 만났어요. 오늘부터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어 이 하늘나라에서 살거라. 하느님이 두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했죠. 하지만 겁이 많은 동생은 밤길을 혼자 다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것이란 오빠가 하느님께 간청해서 그 후로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어요. 해가 되고 보니 동생은 이번엔 사람들이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죠. 그래서 화살같은 빛을 냈어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면 눈이 부신 거랍니다. 외부 다 제 얼굴을 처음부터 배가 되고 바닷라멸 эт hiero 감사합니다.